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유세 일정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시죠? 한시에 단일화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이비자, 브레인, 다 알고 계시겠죠?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한시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대변인님? 저는 기본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어서 정보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무엇보다도 선대본부에서는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후보가 사실은 토요일 날도 윤석열 후보는 안동이랑 열정열차를 타고 경북 북부 산간지역이랑 포함까지 해서 유세 일정을 잡았다가요. 그 부분을 취소하고 수도권 유세로 바꿨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원래는 아침에 9시, 10시 이렇게부터 유세가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미루고 지금 아마 다시 공지한 게 5시 40분에 포항 유세 정도. 그리고 다음 날 강원도 유세만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랑 오늘 그렇게 일정을 바꾸면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셨다. 이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실질적으로 후보가 전화를 몇 통했고 문자를 몇 통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적절하고 그리고 일정을 바꾸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적절했었는데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또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하신다면 일정 부분 좀 해명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후보는 좀 스타일이 여의도 정치문법, 기본적인 정치문법에 익숙하거나 거기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세요. 상상력이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왔었는데 그게 잘 안 알려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계기가 돼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윤 후보에 대해서 상상력이 좀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혹은 공동정부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떤가요? 공동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보가 계속해서 국민통합정부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가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새시대준비위원회였었는데 거기 대변인도 제가 겸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따로 둔 것조차도 사실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뒀던 거고요. 그래서 탈진보, 탈민주당 인사들이 그 위원회에 많이 와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후보 직속위원회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은 누구든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일하신 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일하신 분 여러분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갈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국민통합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후보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참모진들에서는 하자,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받아도 된다 이런 여론이 우세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너무 촉박해서 지금 23일부터 28일 내일까지 해외동포, 제외동포들이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투표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3월 3일까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가 가능하고 3월 4일부터는 공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좀 촉박하지 않은가 이런 실무진들은 항상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요. 그런 보고가 많이 올라가 있는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 한 씨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정격 유세 일정까지 취소하고 단일화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소식이 안철수 후보께까지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보시죠.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립서비스만 하시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폭탄, 문자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2만 통 정도 문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전화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같은 협상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휴대전화에 2만 통에 가까운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아직도 뭔가 언짢은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화 연결,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도 윤 후보가 이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제안을 했지만 윤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결렬됐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 후보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제 와서. 인제 와서. 진짜 엄청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컨대 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냥으로는 이기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기기 위한 수단뿐이 안 되는 것이냐. 결국에 이 장면에서 그럼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세상을 열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한다, 공동정부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발표될지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지, 공동정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단일화냐라는 것이고 이미 저는 안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고 안 후보가 반응을 하실 텐데 그렇게 돼서 결렬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실 청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28일이잖아요. 1일, 2일 이틀뿐이 없어요. 3일부터는 여론조사해도 공표가 안 됩니다. 오늘은 27일, 내일이 28일. 그렇죠, 28일. 이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맡길지, 문구는 어떻게 할지 아주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3일부터는 아예 0시부터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가 대선에 정말 막판 주요 변수가 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단일화 관련한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일화 상황을 가정을 한 거죠. 일단 왼쪽에 보이는 것이 윤 후보로 단일화됐을 거를 가정한 겁니다. 이러면 이재명 후보 44.6, 윤석열 후보 45.5입니다. 안철수 후보로 됐을 때는 이재명 후보 40.2, 안철수 후보 41.7로 나옵니다. 구장호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단일화를 하면 그래도 근소한 표차이긴 하지만 조금 유리하다. 다자 구도일 때보다에 비해서 양자 대결 구도로 좀 좁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지표이긴 한데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대상을 최근에 발표된 가상 대결 양자 구도 말고 조금 시계를 거슬러서 한 한 달 전쯤으로 돌려보면 당시에는 오히려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일화의 시너지가 일찍 했으면 시너지가 더 컸을 텐데 지금 2주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표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의 성사도 지금 부투명하지만 만약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거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여론조사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꼭 야권, 야권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야권만 또 상승되는 게 아니고 여권 후보도 상승되는 그런 현상도 좀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후보 등록도 마쳤고요. 전국에 플랜카드도 걸려있고 선거 벽보도 다 붙여있고 연일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뉴스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을 하셨고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부동층 1, 20%의 표심 잡기를 위해서 단일화를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지금 후보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양당 후보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보다는 아마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조금 더 지지로 끌어들이는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용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요. 끝까지 단일화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가급적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국민들께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니만큼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투표 전 날까지도 좋습니다. 투표 인쇄하고 상관없이 투표 전 날까지도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 끝까지 단일화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생각,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아마 이 안철수 후보가 좀 빈정이 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과는 상호조롱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단일화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저희를. 근절되어야 할 양태입니다. 저는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요. 정치인으로서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롱을 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뭔가 갈등 양상이 봉합되는 느낌은 아니고 갈등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양상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이 어떤 단일화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누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대 후보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아마 현안 브리핑을 하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입장이 선대본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대표시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 단일화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협상의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도 누차례 아마 말씀을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와는 달리 안철수 후보의 협상의 상대는 윤석열 후보이고 그다음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와 관련돼서 저는 좀 사실은 조금 있었던 얘기를 언젠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 게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단일화라는 거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 과반수가 넘죠. 항상 여론조사에서 그 국민들의 압박이고 국민들의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철수 후보도 전화가 그렇게 문자가 많이 와서 당황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지지자들,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로 보내는 분도 일부 있으실 수는 있겠죠. 저희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변호사 단톡방에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선대본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요. 다른 단톡방에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한테 다 문자를 보냈다, 단일화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전화번호가 작년 8월에 입당할 때 공개가 돼서요. 문자 많이 와요. 전화도 엄청 오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본인한테도 보내지 말라는 그런 지지자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그런 걸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말이 조심스럽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이런 게 오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지지자들의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개별 각자 행동이고 본인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도 이 후보뿐만 아니라요.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당의 최고위원들도 다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는지 계속 문자 폭탄이 와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 말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이두하 변호사께서 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입장을 견호를 하시더라도 별로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논의가 3주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당시 KBS 의료진단에 출연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안일화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후보 등록한 2주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서 단일화를 전격 제안하지 않습니까? 국민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권영세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 큰 단일화해라. 그러니까 국민 경선으로 여론조사 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통 크게 당신이 사퇴해라. 이렇게 사실상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안철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그리고 오늘 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급박하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일이면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사퇴라고 쓸 수 있는 시한이 오늘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지지층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몰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외면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응대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간절히 바랐던 지지층에게도 사실상 너무 긴 인내의 시간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공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투표용지 인쇄 전에 뭔가 답이 나와야지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답을 할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미 어제 저녁에 이제 보도된 거는 완주를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윤 후보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이제 정해진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지금 재론을 하니까 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후보는 어떻게 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일화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수용을 한다. 이거는 안 후보의 정치 생명이 그대로 명분을 잃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100번 양보해서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누가 나가서 이제 뭘 했는데 문제는 저버려요. 진다 그러면 단일화도 수용하고 승리도 못 잡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분도 잃고 신리도 잃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게임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치 생명이라는 건 정치라는 것은 안 후보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민주당에서 제3당의 어떤 존재를 사실상 확보해 주는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지금 안 후보가 계속 강조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윤 후보가 여조의 방식 또는 공동정부 이거를 제안한다고 해도 저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낫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언 어떤 것을 제안할까 제시할까 이런 것은 아주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은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낸 것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절박함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후보가 원하는 정치 개혁안 관련해서 이 정치 개혁안을 매개로 여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끌어당기기에 나섰다고 봐야겠네요. 오늘 아예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양당 독점 체제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민주당 좋아해서 오시지만 민주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슬프지요. 민주당에서 내일 의원총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대로 제3당이 가능한 다당제 만들고 연합병구 통합정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치 개혁하는 거 내일 당론 결정하고 의원총회하고 입법 제안하고 할 겁니다. 자 이 정치 개혁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아마 안 후보를 향한 이 구애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 후보에 대한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런 대선 막판에 나오는 정치 개혁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선거용 아닌가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다당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1년 12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합의 서명식을 생중계했습니다. 아니 다당제를 하겠다는데 두 달 전에 이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왜 합당합니까? 다당제 하려면 그때도 놔두면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다당제 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행적을 보자고요. 그게 10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두 달 전에 일이에요. 아니 멀쩡히 따로 있는 다당을 유지한다며요. 그러면서 두 달 전에 바로 합당해놓고 그 합당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러고 다당제 하시겠습니까? 진정성이 있나요? 그리고 지난달에 송영길 대표가 정치 세신안 얘기하셨는데 586 용태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당내에서 그것조차 못 해내는데 무슨 다당제와 개헌을 해내겠습니까? 그리고 윤미향 의원 제명? 이거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180석 동원하시면 제안이라도 올리실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왜 안 하시는데요? 180석 갖고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안 하시면서 의총하신다? 의총해서 결이 될 수도 있겠죠. 결이 아니, 입법안도 아닌데 뭘 믿겠습니까? 지금 행동하신 건 전혀 정치 세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들인데. 그리고 선거법 개정, 개헌 이런 부분. 제가 98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공략집에도 다 있었던 내용이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180석 동원하실 수 있는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략인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두 달 전에 합당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도 없고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행보니까 저기에 속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런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해서 안철수 후보에 계속해서 러브컬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정치개혁안이 이제 선거 마지막에 나오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많은 국민들이 사실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해도 투표의 상당 부분이 사표 처리가 되고 우리의 대표가 사실상 국회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당이 이런 선거제도를 통해서 독점을 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국민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결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중대선거구제로 간다거나 비례대표 연동형을 좀 확장한다거나.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막강하다. 이거는 아마 윤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 같은 경우도 국회에 오히려 감사원을 좀 이전시켜서 사실 감사원이라는 게 역할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건데 어떻게 행정부 대통령 밑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자. 이거 전체가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어떤 메커니즘을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 사실은 어느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이거를 달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어떤 계기에 만들어져서 이것이 실천된다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실천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제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손혜길 대표도 특히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반드시 한다. 그리고 지금 의총회에서 결의하고 만약에 3당 후보들이 확약서 같은 걸 작성한다면 실질적으로 하고 또 2년 후에는. 왜냐하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PK 지역을 돌면서 부산, 양산, 울산 돌면서 중점적으로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찾아서 자신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난다며 양당 정치를 깨겠다. 이렇게 자신했다고 합니다.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PK 지역을 돌면서 중점 유세를 할 텐데 이재명 후보, 이 단일화, 이 야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일화 과정, 이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아니, 몸은 부울경을 돌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떤 제안을 할까? 그 제안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떻게 화답을 할까? 온통 관심은 좀 그리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선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4명의 후보가 다 출마했을 경우에는 고정 지지층이 많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범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이 그 한 후보에게 결집하게 되면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일화가 대선 당락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최종 결렬될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오늘 저녁 6시에 잡아놓은 겁니다. 오늘 휴일 아닙니까? 전국을 돌면서 지지세를 모아야 되는 날이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에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얻어서 윤석열 후보와 가까워지지 않게 그런 것이 선거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야권의 단일화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